자 문제 1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학생 테이블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학생 테이블입니다 학번 필드를 기본 키로 그 다음에 성명 필드에는 반드시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고 필드 크기도 10으로 해야 되죠 값이 반드시 필수죠 항상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필드 크기는 10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0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별 필드에는 m 하고 f 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포함해라 in 이렇게 하죠 m 그 다음에 f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 전화번호 필드에는 입력시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설정한다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해라 아 입력 마스크는 3개의 구역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표시되는 그대로 일단 아 입력을 해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첫번째 구역은 끝이 났고 두번째 구역 여기 보면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구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중 샵을 사용하도록 할 것 음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입력일 필드에 새로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값 속성에다가 표시되도록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now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열어서 대충 보이게 이렇게 해놓구요 성적 테이블의 학번 빌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빌드를 우선 여기부터 하면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구역에서 유지한다라고 했구요 학생 테이블의 학번 빌드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이 됨 이를 참조하고 있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성적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 사이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냥 이대로 만들기 하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구요 과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콤보 상자 형태 자 행원본부터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명 열 개수는 이로 해야 되겠죠 필드는 과목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했구요 열 너비는 각각 1.5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또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잡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성적 정보 입력 폼을 완성하시오 폼 머리글에 picture control에 아래 지시사항대로 그림을 삽입해라 blue all 이미지의 이름 자 지금 작업점 gif 선택해서 넣어 주면 되겠구요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구요 폼 머리글에 라벨 제목 컨트롤에 아래 지시대로 서식을 설정해라 글꼴은 궁서 크기는 20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구요 글꼴 두께죠 텍스트 맞춤 을 가운데에 이렇게 정렬 되도록 해라 이렇게 저리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학번 그 다음에 txt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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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구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폼의 기본 보기 속성 폼 자체에 대해서 기본 보기 속성 지정해 주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폼 자체에 대해서 폼을 팝업 창으로 열리도록 설정을 하고 팝업을 그 다음에 다칠 때까지 다칠 때까지 포커스 유지한다 모다를 예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주도록 하구요 다시 또 성적 정보 입력 폼을 열고 폼의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응시 횟수 컨트롤에 총 응시 횟수를 표시를 해라 포맷 카운트 함수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적절하게 텍스트와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포맷 함수와 섞어 주면 되겠죠 는 포맷 포맷 함수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죠 계산을 우선 하구요 컨트롤 레 아 레코드의 개수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을 큰 따옴표 속에 적어 놓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응시 횟수는 그냥 몇 번인지 받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됐구요 그 다음에 3번 학생 디자인은 닫구요 학생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학생 정보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라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로 구현하고 new 정보 new 정보 입력 이라는 이름을 제정해라 자 그럼 우선 매크로부터 만들구요 어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것 이라는 적절한 적절한 매크로는요 go to record 라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여기서 바로 새 레코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다른 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new 정보 입력 매크로 하도록 하구요 이 폼 자체에 대해서 이벤트를 on open 할 때 이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배 문제가 다 끝이 났죠 네 아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열도록 하구요 자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을 경우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되 과목명 필드에 대해서 그룹 바닥 글 명력을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구요 보고서 바닥 글에 여기 보고서 바닥 글에 있는 전체 컨트롤을 전체 컨트롤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컨트롤을 과목명 그룹 바닥 글 이렇게 옮겨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명 바닥 글에 txt 응시 인원 이것이죠 이것은 해당 그룹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표시를 해라 이런 수는 갯수니까 그냥 항상 카운트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날짜와 화목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라 시험 날짜와 시험 날짜와 여기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 라는 부분 있죠 이것을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목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됐구요 그 다음 txt 기준 날짜 컨트롤에는 이런가요 아닌데 자 얘네요 txt 기준 날짜 컨트롤에는 과목명과 날짜를 표시의 1과 같이 설정을 하고 페이지 바닥 글에 표시의 1과 같이 표시의 1을 보면 과목명의 첫 두 글자가 나오고요 대학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시험 날짜의 1을 이용해서 구 라는 부분 그 이제 그 과목명의 첫 두 글자 왼쪽 두 글자니까 left 함수와 그 다음에 시험 날짜라는 연도 데이터에서 이 일을 데이 함수로 뽑아내여서 나머지 부분은 텍스트로 잘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줍니다 우선 left 함수를 통해서 과목명 빌드에 왼쪽 두 글자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 앞에 표시에서 대학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end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end 그 다음에 구 라는 시험 날짜 1 1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데이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시험 날짜에서 일일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end 일날 나머지 텍스트 일날 기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날짜에는 표시예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예를 보면 요일과 시간까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ctrl 원본에 now 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데이터 함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형식 부분을 사용자 정의 형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자리의 년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 바로 안에 시간 분 초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저장을 해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조회 과목별 성적 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여기서 인쇄하기 cmd 인쇄 자 이거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조건은 없구요 그냥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command 개체의 open report message 일자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열어주구요 인쇄 미리보기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닫고 얘를 해서 저장을 하고 학생정보 폼 자 이 폼에서 폼바닥글에 txt조회 컨트롤에 학번을 입력하고 찾기 되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입력된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 레코드로 옮겨가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책갈피 북마크 속성 이죠 정확한 학번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레코더 set clone 북마크 속성 find the first message 이런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 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cmd 찾기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구요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의 복사본에서 레코드 소스 레코드 레코드 set 클론이죠 레코드 set 클론 클론 그래서 학번 필드와 tx조의 컨트롤이 같은지 를 비교해 주는거죠 같으냐 tx조의 컨트롤이 같으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현재 폼의 북마크와 같으냐 현재 폼의 레코드 set의 복사본에 북마크가 같으냐 위에서 찾은 값이 같으냐 그 얘기죠 레코드 set 클론의 북마크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위해서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과목 테이블에 이렇게 해 두고 할까요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 끝에다가 휴강 괄호 열고 휴강 괄호 닫고 붙이는 쿼리 쿼리 이름은 이렇게 변경하라 업데이트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바꿔주고 문제사 이 과목명을 업데이트 해야 되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합니까 과목명 필드에다가 텍스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엔드를 텍스트로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텍스트를 뒤쪽에 붙여준다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구요 그 과목 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과목 코드에 오른쪽 끝 글자 라이트죠 라이트 함수에 라이트 함수에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 이렇게 할 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과목명 수정 쿼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면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 삭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목 코드끼리 비교를 해야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조인을 하면요 과목 코드끼리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게 되죠 문제에서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라고 했죠 이럴 때는 바로 왼쪽 외부 조인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과목 코드끼리 비교를 해서 성적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면 음 여기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을 하다보니 과목 쪽과 비교하다보면 비어있는 값들이 있겠죠 비어있는 값들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가 되는 것이죠 에 그래서 과목 코드 과목 명 입력일 과목 코드 얘를 나타나면 되지 않구요 이것에 비어있는 값 is 늘 늘값을 찾아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몇번 나왔기 때문에 앞의 강의 설명을 참고하거나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퀄이의 이름은 삭제목록퀄이죠. 삭제목록퀄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정보폼을 디자인보기를 열고요. txt 학번 컨트롤에 txt 학번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갓 포커스 타임과 같이 기능하도록 여기서 보면 김상수라는 이름은 성명필제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응시 횟수는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그냥 횟수 카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학생 해당 학생의 시험험시 횟수이기 때문에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 필드를 카운팅하는데 개수를 해야되는데 학번 필드와 지금 입력하는 txt 학번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에 카운팅 개수, 디카운트죠. 그래서 결국 디카운트 개수를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텍스트 조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xt 학번 컨트롤이 갓 포커스할 때에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죠. 지금 msg 박스 메시지 박스고 김상수라는 부분은 성명필드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의응시 횟수는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 의응시 횟수는 또 띄우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 달 때 2라는 수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디카운트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주고 and 번째입니다 번째입니다 마침표까지 디카운트 함수에다가 이제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 필드의 갯수를 계산해주는데 이제 조건이 학번 필드의 값과 같으냐 지금 입력하는 txt 학번 컨트롤의 값이 같으냐 이렇게 이 조건에 맞을 때에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뿅 하고 띄워 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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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